레인메이커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레인메이커의 보컬팀 황찬용 형제님이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보이나요?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장 거의 한 6시간 동안 레인타임 영상을 촬영하셨는데 어떠셨나요? 밥도 못 먹고 전생 처음 하는 거라서 굉장히 좀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에너지도 넘치고 재미있게 잘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체감상 금방 시간이 흐른 것 같아서 오래하는지도 모르고 재미있게 잘했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촬영한 영상은 저희가 생방송으로 알려드렸듯이 3월 중순에 같이 나올 예정입니다 공개되어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시고 네 그리고 저희 이번 주에 어떤 서역이 있죠? 이번 주에는 화요일배가 있죠 화요일배 YSM 파워시비 3월 1일 3월 1일 빨간날인데 공휴일입니다 여러분 3일절 특별히 하시는 거 없으시죠? 네 당신 오세요 당신 같이 오셔서 많이 많이 오셔서 함께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죠? 네 다음 주 화요일 네 명성교회죠 네 봉천역 명성교회 7시 반에 네 시작하는 예배입니다 네 뭐 다들 오셔서 다같이 은혜 받으시고 또한 어떤 말씀 받은 거 가지고 나아가시고 네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꼭 화요일배 YSM 파워시비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